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번째 이야기 사촌이 귀신의 홀려바다에 빠졌다 당시 중학생 2학년이었던 우리들은 교회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기억으로는 사촌과 나, 형한명, 동생들 그리고 동갑여자애들 넷의 누나들은 많이 가섰던 걸로 기억한다 여름에 수련회를 바다쪽으로 가섰기 때문에 지루한 성경공부를 끝내고 모두들 바다로 뛰어들어갔다 바다가 어느정도 들어가면 발이 쏙 빠지는 깊은 곳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서님도 단단히 주의를 주고 절대 깊은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낮은 곳에서 수영하다 보니 이 정도면 깊은 곳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와 사촌 그리고 형까지 셋이서 바다 낮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천천히 걸어간 다음 어느정도 발이 빠지는지 깊이를 채봤다 어느 순간 발이 속 깊이 들어가면서 문까지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 바로 셋이서 몸을 돌려 반대반향으로 헤엄을 쳤다 그런데 이게 하다보니 무서움을 모르고 몸이 쏙 빠지는 스릴에 셋이서 무화지경으로 계속하게 되었다 우리가 있는 바다쪽이 썰물 시간인 것도 있고 파도도 간간히 크게 칠 때도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안쪽으로 훅 가는 수가 있었지만 우리는 너무 재미에 들려 그 놀이를 계속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파도가 크게 치더니 나랑 형은 밀려났지만 사촌은 파도에 휩쓸려서 중심을 잃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밀려나서 발이 땅에 닿았지만 사촌은 안쪽으로 들어가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패닉에 빠져 바로 허우적대면서 아래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었다 순간 나와 형은 사촌이 빠진 것을 보고도 어찌할 줄 모르고 멍하니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정확히 말하면 그냥 사촌이 바다 깊은 곳으로 가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처음 겪는 상황이고 패닉에 빠져 가만히 보고 있었나 싶었다 당시 기억으로 사촌은 몸에 누가 밧줄을 두르고 안쪽으로 당기듯이 빠르게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때 뒤쪽에서 누가 전부 비켜 라고 외치면서 사촌이 빠진 곳으로 뛰어갔다 전도사님이 빠진 사촌을 보고 전속력으로 달려간 것이다 바로 바다에 입수한 뒤 눈 깜짝할 새 사촌이 있는 곳으로 가더니 거의 죽을 뻔한 사촌을 들져매고 모래사장으로 나오셨다 사촌 모습을 보니 바닷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있었다 전도사님은 능숙하게 고개를 젖혀서 인공호흡을 하시더니 배를 꾹꾹 눌러먹은 바닷물을 전부 토하게 하셨다 그러고 나니 사촌의 얼굴이 그나마 편안해 보였다 사람이 빠졌으니 주변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까지 빙 둘러서서 무슨 일이 났는지 구경하기 시작했다 당시 기억으로 남자들은 모두 걱정스런 눈빛으로 안타깝게 쳐다보았지만 여자들은 아니었다 아줌마들과 누나들 그리고 동갑내기 여자들까지 다 있었지만 나는 기억한다 그들은 전부 희향낙거리며 사촌을 보고 웃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엄마의 물에 빠졌었나봐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야? 쟤 왜 저래? 나는 그때 그들이 즐겁게 웃으면서 사촌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 무서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순수한 웃음만이 얼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광경은 나를 공포스럽게 만들었고 수련회 동안 여자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나랑 같이 있던 형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 그때 여자들은 전부 다 웃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느냐고 물어보니 그 자리에서 형도 여자들 전부가 왜 그렇게 즐겁게 웃고 떠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교회를 그만둔 중3까지 근 1년 동안 엄마 및 친척 집안 어른들 빼고는 일치 대화를 하지 않았다 그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무서우리만큼 소름끼치는 웃음을 또 보게 될까봐였다 지금은 옛 기억이고 오래돼서 자주 생각나진 않지만 그 상황에서 그들이 짓던 미소를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는다 두 번째 이야기 간호사의 이상한 꿈 내가 간호전문대에 다닐 무렵 이야기입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종종 아르바이트 삼아 간호조수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나는 집안 사정 때문에 집에 손을 벌릴 상황이 못됐습니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충당이 되지만 생활비는 벌었어야 했죠 그랬기에 야근 아르바이트 모집이 있으면 언제나 맨 먼저 신청하곤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은 대학과 연계해 실습을 받는 병원이게 됐기에 야근이라고는 해도 실습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서 심리학 근무를 맡은 간호사분과 함께 느긋하게 일하면 되는 거였죠 마침 그 무렵 학교에서는 외과 쪽 실습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내가 맡았던 환자 A씨가 수술을 하게 되어 수술실 앞까지 배웅하러 갔습니다 A는 70대 할머니로 조금 치매가 와서 나를 보면 손녀 이름으로 부르는가 하면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거나 몸을 닦을 때 갑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며 씩 웃고 나셨습니다 실습하는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싶은 적도 종종 있었지만 나 스스로도 A씨가 가족같이 늦게 졌고 자주 이야기도 나누던 타였습니다 A씨는 치매라고는 해도 수술받는 걸 알고 있는지 침대에 누워 이동하는 동안 쭉 내 손을 잡고 불안한 듯한 시선을 보내 왔었습니다 괜찮아요 힘내세요 그렇게 격려하며 수술실 앞까지 나는 손을 잡고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에 도착해 인계가 끝났음에도 A씨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거절하고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집도를 맡은 외과 부장님이 나와 곤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수술실에 들어오게 해주면 괜찮겠습니까 그러자 A씨는 싱글벙글 웃으며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후 A씨 옆에 서서 손을 잡고 수술에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를 지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를 보는 게 무척 힘들었습니다 4시간 예정이었던 수술은 11시간이 넘는 대수술이 되어버렸고 그 시간은 내게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그로웠던 건 A씨의 손이었습니다 전신 마취된 노인의 손하기 힘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땀이 나도 닦지도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손에 피가 통하지 않아 점점 고통은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A씨 수술도 무사히 끝났고 나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손도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 풀려났고요 수술이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 진행되었기에 실습 시간은 훨씬 전에 끝난 후였습니다 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만 그대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에 함께 들어갔던 간호사분들과 의사분들이 과자나 도시락을 가져다 줘서 나는 어떻게든 야근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순찰 시간이 와서 나는 외꺼 병동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걱정이 돼서 한 번 더 A씨 방에 가봤습니다 A는 의식을 찾은 상태였습니다 나와 이야기하고 싶다기에 나는 간호실에 들려 함께 야근하던 간호사분께 양해를 구하고 A씨에게 갔습니다 A씨는 무척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내용도 평소에는 치매 기운이 있어 무슨 소리인지 태반은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그때만은 명확했어요 사실은 손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 내 명체를 보고 이름을 알았다는 것 수술 도중 손을 잡아줘서 든든했다는 것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A씨에게 말했습니다 수술 직후라 지금은 몸이 피곤하실 거예요 오늘은 일찍 주무시고 다음에 같이 휠치어 타고 산책 가요 A씨는 정말로 기쁜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불을 끄고 병실을 나오기 직전 A씨는 고마워요 하며 아름답게 웃으셨습니다 께 별일 없이 야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피로 때문에 잠에 빠졌을 때 나는 꿈을 꿨습니다 A씨가 경원 옥상에서 떨어지려는 와중 내 손을 잡고 버티는 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A씨 다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을 이루며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A씨는 죽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며 필사적으로 다리를 버둥대고 있었습니다 점점 팔에 느껴지는 A씨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팔은 뜯어져 나갈 듯 아파옵니다 하지만 이대로 A를 놓쳤다간 그대로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나는 필사의 힘을 다해 어떻게든 A씨를 끌어올렸습니다 A씨의 다리에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았고 병원 옥상에서 내려다본 아래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워져 병실로 들어가려는데 병원 밑에서 엄청난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뒷가에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마 그리고 나는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축축해 샤워를 하러 갔죠 문득 오른손에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져 보니 숙목의 사람이 잡아당긴 것 같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나는 A씨가 걱정되어 화장도 하는 둥 마는 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A씨가 어떤지 간호사분에게 붙자 어젯밤 한번 위독했었지만 다행히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겨우 마음을 놓은 동시에 어젯밤 꿈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떠올라 나는 몸을 떨었습니다 마침 근무가 끝난 것인지 간호사 A씨가 밥 썰 테니까 같이 먹을래? 라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야근할 때 도시락 얻어 먹은 법 빼고 남것도 안 먹은 터었기에 나는 호의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A씨는 개인실이 여럿 있는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음식점에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다만 기묘한 얼굴을 한 채 말도 그닥 않고 주문하고 한동안 시킨 걸 먹고 술을 마실 뿐이었습니다 이상하네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쳐 배도 차고 한숨 돌릴 무렵 A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꿈 꾸지 않았어? 나는 잔뜩 겁에 질려 혹시 A씨도 그 꿈꾼 정인냐고 되물었습니다 A씨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환자분의 손을 놓아버렸어 A씨는 울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환자분은 정말로 죽어버려 A씨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이고 꿈에 환자분이 나와 A씨에게 매달려 도와주라고 애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분 다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잔뜩 붙어 있어 마치 환자분을 끌어들이는 것 같은 모양새라고 했습니다 나는 벌벌 떨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A씨의 손을 놓았더라면 결국 이 사건 이후 나는 간호사의 꿈을 포기하고 보건사 자격증 취득에 나섰습니다 나중에 전 애들은 이야기지만 그 후 A씨는 자살했다고 합니다 내가 전문대를 재졸업하기도 전에 정신의 이상이와 퇴직한 후 정신과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입버릇처럼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드내고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병원 옥상에서 몸을 던져 자살했다고 다행히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A씨도 잘 회복해 지금도 매년 연화장을 보내오고 계십니다 그것만이 내게는 유일한 위안이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전なら 시청해주셨으면 Är Terror 아리 塚 어딘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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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